권어물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임원신룩지 서효구 1835년경 권어물죽 하추죽방이라고도 합니다. 권어물죽 원문 취견어침 세세절 동미자 입장료 가오촌웅 유두풍 여규잡두 부위지자 개척집 운 우이군식 하추포건어야 임명지 안 아동북쿵 어건탄어개 가 잡차죽 산가정국 번역은 말린 생선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쌀과 같이 졸 쓴다. 장, 후추 등을 넣어 먹으면 두통을 치유할 수 있다. 또 두부를 섞어서 끓이기도 한다. 개척집에 이르기를 무위군이 하추의 건어육포를 먹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. 우리나라 동북지방에는 흥어, 건탄어로 모두 이축을 만들어 만들 수 있다. 상가정국민이고요. 조기법 1. 말린 생선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은 후 가늠게 썬다. 2. 쌀과 같이 졸 쓴다. 3. 간장, 후추 등으로 양념한다. 4. 두부를 섞기도 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3. 대신 ệ니정 3. Sang 5. 6. 5.